추임새 두어 가곤 대단해 총 지금 공격을 하고있습니다 3구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찬스 태효주 날아올랐어 전파 전파 박해드립 아 오ונה 문화 오아아 어안아 아아아아 서비스 포인트 주천희 선수 역 힘든 곳으로 서비스가 떨어졌어요 날렵하네요 죽 선수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먼저 범시를 하지 않고 공격하느냐가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공도 있거든요 서비스 서비스 다시 지그재그 코스 이번에 바깥쪽 좋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아 좋아요 직선 코스 그렇죠 한 점을 가져간다면 주천희는 이번 게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갠드 3구 네 아 주천희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천희 아 최효주도 바깥쪽 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효주 역시 줄지 투홀 짧게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템포 선수가 조금 위치를 잡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어 어어 오 좋아요 아 좋아요 다시 한번 어 아 오 좋아요 아 와 아 창반차의 해결 지금도 대등하지만 아쉽네요 오 잘 받았어요 네 수비 성공하지만 제 여주 서비스 득점 자 여기서 3구도 조금 더 깊게 리시브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 받아냈어요 아 아쉽게 점수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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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ụ 아니 넵